Q. 가게에서 프렛트인 1위 저기요! 지금 제 가게가 프렛트 하고 있어요! 누가 도와주세요! 저기요! 지금 제가 프렛트 하고 있어요. 누구나 제발 도와주세요. 제발요. 살려와! 다 끝났어. 전부 다 버려. 아니야.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내가 평생을 노력하니까. 그러나 괜찮던 적. 그리 할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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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을 노력하니까. 우리 할 수 있어. 파토. 파토. 파토야. 파토 왜 그래? 파토야. 미셸의 이름만 부르면 돼. 정말 그거면 돼요? 파토 왜 그래? 파토! 파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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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셸.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돼. 안 돼. 정말 원하는 걸 다 준다고. 내 전부 내가 지켜온 이곳. 지겹게 나를 따르는 불에.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돼. 안 돼. 정말 원하는 걸 다 준다고. 던져. 돌려줘 모든 걸 제자리로. 지겹게 나를 따르는 불에. 네. 무엇이든 할 거야. 그 이름 몇 번이고 불러주지. 불행을 벗어날 어떤 방법. 오늘의 전부 신고한 그 은혜의 방법. 무엇이든 할 거야. 그 이름 몇 번이고 불러주지. 난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. 미셸의 이름만 부르면 돼. 미셸의 이름만 부르면 돼. 미셸의 이름만 부르면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